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일 아산시 농촌지도자회 비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을 1박 2일에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첫날인 2일 농업경영의예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비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강은 속초 농업생명설악수련원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리더십 및 농업경영교육전문기관인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이번 특강의 중심 주제는 농업경영의예와 전략이었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생산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의예와 전략을 통해 농촌지도자들은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농업경영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한 실질적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강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농업경영의 기본 원칙과 전략 그리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최병석 대표는 실제 농업경영 사례를 통해 농산물 선택 시 품질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치 중심의 소비자 전략과 조직화의 원동력 조직 갈등 관리와 관련된 리더십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했다. 농업경영의 예외와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농업경영의 본질과 핵심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 대표는 농업경영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자는 생산계획 수립 자원 배분 품질 관리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시장 조사와 분석 고객 중심이 같이 창출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 등을 제시하며 농산물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또 다른 유통채널에 도전해보길 권하여다. 이를 위해 강요소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 대표는 농업경영의 성공은 1차적으로 품질과 가치를 스스로 분리해서 각각의 접점, 모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농업을 재조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최 병석 대표는 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농촌 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소개했다. 최 대표는 또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영 방식을 소개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신들의 경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아산 농촌 지도자회 회원들은 농업 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전략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석 대표의 강의는 농업 경영의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와 전략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교육을 받은 농촌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농업 경영 방식에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할 수 있었다.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리더십과 조직화의 원동력을 이해한 교육생들은 농업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조직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더욱 강력하고 협력적인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주최의 농업경영의예와 전략교육특강은 아산 농촌 지도자회 회원들에게 농업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귀중한 지식과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생들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자신들의 농업경영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아산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특강을 진행한 최병석 대표는 경영학 박사로서 리더십 및 농업경영 교육전문기관인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다양한 농업경영 관련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전략과 리더십을 전파하며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 대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는 교육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